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MBC가 박근혜 씨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씨라고 불러도 되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자유에 맡기고 싶습니다. 자유에 맡겨야 되는 문제다? 네, 왜냐하면 씨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는 것은 파면당한 대통령이니까. 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라는 표현은 좀 일반화되어 있죠. 전두환 씨는 파면 안 당했지만 쿠데타,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자유의 영역에 맡겨두고 싶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거꾸로 제가 MBC라기보다는 강성 민주당 지지층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쪽은 거꾸로 박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면 욕을 합니다. 누가? 이쪽이 누구예요? 그쪽이.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패널이 박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면 박근혜 씨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유의 영역에 맡겨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MBC가 욕을 먹는 것은 편향성 때문에 더 고깝게 보이겠죠, 사람들한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부르면 그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해당하나요? 그냥 전 대통령을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게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죠. 그게 예우인가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걸 또 찬양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잘못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안 받게 됐다는 걸 근거로 내세우는데 그 예우를 우리가 해서 갑자기 세금 지원하고 경험 붙여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호칭을 할 때 전직 대통령이었던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 자기들 편이 아닌 역사를 지워버리겠다는 진보진영의 오래된 인식, 오만함. 그러니까 민주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출발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건 진짜 잘못했어. 김용삼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발언 했잖아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도 좀 너무하더라. 그 반박하는데 김용삼도 있는데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하네. 노태우는. 사실은 그것도. 노태우는 왜 빼. 87년 직선제 의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선제로 당선됐기 때문에. 노태우부터는 민주화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칭을 안 쓰는 건.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다. 김대중부터가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편의상 호칭을 생각한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민주진보진영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그건 뭐 그 정도로 하죠. 제가 진짜 다음 방송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가야 되는데. mbc 상암까지 가야 돼요. mbc 거기 가서 mbc에 가요. mbc 가서 박근혜 씨. 따끔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를 만나겠네요. 따끔하게. 박근혜 씨 호칭 부르는 사람. 이보세요 이러면서. mbc 가서 박근혜 씨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도 다 합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러면서 이런 비판을 하면 민주당이 씨가 보고 어때서. 씨가 뭐 존칭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면 문재인 씨, 노무현 씨 이렇게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인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김정숙 씨라는 표현을 썼어요. 난리 났죠. 탈권위에서. 그런데 문제를 막 삼고 이러니까 여사로 겨우 막 좀 굴욕적으로 바꿨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겨레에 기고를 하고 있었는데 절피를 냈습니다. 항의 의사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한겨레 내부에서 부글거리던 사람들도 들고 일어날 거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문빠 층의 위세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신신당부를 했던 건 뭐 씨로 쓰든 뭐 하든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냐. 그때 한겨레 21 편집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덤벼라 문빠도 했다가. 또 난타당하고 사과하고. 극석 선생이 아직 현직 기자일 때인가요? 그렇죠. 있을 때 얘기를 했죠. 김우겸 선생 같은 분들이 한겨레 데스크를 차지하고 있을 때군요.